다음은 농협생명 자 농협생명 우리가 8월달 9월달 암주요치료비 비례형으로 정말 불티나게 판매가 되었죠 10월달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호만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생명 판매 비결에 봐보세요 암주요치료비 판매 비결은 8월 한달간 약 총 93건 월납 210만원 박경희 팀장 삼성아재 이분이 판매되었는데요 저희는 더 많이 했는데 8월 한달간만 엄청 많이 했는데 신상품 암플러스 갱신 비갱신 출시 12일만에 계약건수 만건을 돌파하며 영업현장에서 폭파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중 유독 관목할만한 성과를 유든 삼성아재 안산 총괄 보험대리점 비결을 앓고자 했다 이건 뭐 나머지 다 똑같죠 삼성아재보다 더 좋았는데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암플러스 농협생명이 암치료비 걱정 한 번에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암주요치료비에다가 뇌 심질환 치료비까지 같이 판매 3대 진단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암주요치료비는 최대 1억까지 10년간 10억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뇌 심은 급여 근데 솔직히 암은 아직까지는 농협생명이나 농춘격 그래서 단위농협 이런 시골의 은행계열의 창구에서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뇌 심은 솔직히 가입을 안해요 왜냐면 초반에는 멜치와 농협생명이 급여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비급여까지 삼성아재나 아니면 DB손해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뇌 심 급여 우려비는 큰 멜트가 없다 그러면 암주요치료비만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암치료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암치료비는 급여는 모든 암에 대해서 치료비가 나와요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약방수만 돼요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비가 줄임말로 뭐라고 하죠? 약방수 그래서 농협은 급여는 모든 치료, 비급여는 약방수만 되는데요 타사는 급여, 비급여 모두 다 약방수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협생명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최소 300만부터 1억까지 10년간 보장이 되고요 뇌혈관 허위성은 급여만 되기 때문에 솔직히 농협, 생명, 이대 질병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는 대놓고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뇌혈관 허위성 좋지 않습니다 농협은 왜냐? 급여만 되니까 하지만 10월달 출시됐던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급여, 비급여 다 되고 특히 하나 손해보험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50만원부터 급여가 모든 질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뇌허혈성만 되는, 급여만 되는 건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암 주요치료비만 농협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농협생명이 암치료비 걱정 한 번에 잡았습니다 암 주요치료비, 뇌심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대놓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농협은 솔직히 주요치료비만 좋지 뇌심은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특약을 통해서 소득보장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생활비처럼 1년 동안 하지만 소득보상도 솔직히 큰 멜트가 없고요 이거 가입할 바에는 KB손해보험에 항암호르몬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액형 암 주요치료비 유방암 걸리면 탐옥시펜 여성분들 5년에서 10년 정도 복용하거든요 이럴 때 매년 복용할 때마다 병원비는 5만원밖에 안 나와요 약값이 5,6만원 근데 이거 복용할 때마다 2천만원 시 10년간 최대 2억까지 나오다 보니까 KB손해보험으로 정액형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비령은 암 주요치료비 농협이 좋다는 거 주게야 보험료의 2%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암플러스 농협 그래서 1종은 기본형이고 2종은 암기가입자용 암기가입자용은 유병자 이런 거고요 3형 종합형은 이제 플러스 2대 주요치료비 이게 3형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소득보상도 있는데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마이초이스 농협종신보험 자 농협생명도 1월달에 24년 1월달에 133%로 엄청 많이 팔렸죠 신한이 135%에 좀 밀렸는데 133%에 농협생명도 많이 가입을 시켜들었어요 기간별 이원화가 돼서 10년 이내 3.25% 10년 초간에 2.25% 그리고 카드 납입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 후에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험년도 12회 기준으로 그 다음에 중도인출 수수도 없고 카드 납입도 가능하고요 납입 완료 시점에서 플러스 지옥능까지 5년납 7년납 10년납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보너스도 주고 있다는 거 자 5년납은 5년납 있을 때 93%에요 10년 했을 때 123% 나쁘지 않아요 7년도 123% 하지만 라이나 동양은 124%라는 거 카드 납입도 나고 그래서 당기나 종신보험은 농협이나 신한보다 동양 KDB 라이나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스텝 종신보험이죠 뭐 종신보험 소식 의미 없어요 그래서 농협생명도 1월달 이후에 당기나 종신보험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농협 넘어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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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